들어가봐요. 떨기고 해. 그러지 말라잖아! 질투해요? 예쁜 거? 잊었어, 씨. 비켜, 씨! 별이 왜 안 떨어지지? 너때문에 설레서 그런가 봐. 일어나! 일어나! 조금만 더 자자. 아, 일어나! 이렇게 찬다는데, 어떻게 칼에 찔리지? 하지마, 간지러워. 끝난다. 하지마. 구접들 떨고 있네. 한 번 더 자자! 할아버지. 아, 씨. 아이, 진짜. 괜히 왔어. 아이구, 괜히 왔어. 자기야, 희망이랑 원리 구요 사업도. 또 잘했죠? 어헤지마. 어헤지마, 헤지마 그러지마. 간지럽다잖아! 하지 말라잖아! 그러지 말라잖아! 혜지마! 나였어. 아니 걔가 걔가 개근해. 내가. 레스토랑에 멋지면 어떡해. 남자가 멋져야지. 졸려, 끊어. 어때? 주무세요. 대표님, 여기요. 대표님, 여기요. 저 자식인가. 그 대표님이라는 자식. 어허. 어떻게 생겼는데? 예뻐. 눈도 반짝반짝하고. 허허, 기생홀 애비처럼 생겼구만. 너 그렇게 생긴 애들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남자 이쁘장하게 생겨서 어따 쓰니? 그런 애들이 이 속이 불인법이라니까. 아, 나 오빠 있지? 태희 오빠. 너 아주 그러다 나중에, 어? 둘이 캐나다 가서 소사주로 그 레스토랑 가겠다, 어? 아, 내 단골집? 두 번 가놓고 단골집은 무슨 이 단골집이야. 나 거기 50년 전부터 다녔거든. 딴 사람이랑은 안 갈 건데. 아저씨랑만 갈 건데. 웃기시네. 가던데. 그럼 어떻게 알아요? 괜히 대리로 왔어, 괜히 대리로. 너 그럼 걔한테도 그 말 한 거야? 뭘? 아니, 아까 그 스키장에서 했던 그 말. 사랑해? 그래, 그거. 그 자식한테도 했냐고. 어, 했는데. 넌 그런 말이 되게 쉽구나, 어? 아무한테나 막 그렇게 하고. 아무한테나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뭘 잘했다고 지가 성질이야. 하, 또라이 자식. 또라이네, 그 자식. 또라이네, 그 자식. 걔가 뭐, 막 잘해주고 그러디? 라면도 먹고 가라든? 와, 완전 그 속 시꺼만 놈. 비생오래, 비생오래, 미친놈이라고. 너 왜 그래? 내가 본 미래가 맞았구나. 대표님 여기요. 넌 기어이 대표님이란 자식을 만났구나. 웃음을 감출 수 없으니 퍽 난감하군. 흠. 완전 흠. 실물의 날랄랄랄랄래. 너 그런 놈이랑 같이 놀지도 마. 나야 씨. 어? 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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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나 아니고 그러면? 그 또라이가 아니고 나! 아! 샵 무사히 돌아와줘서 기뻐 샵 다시 만날까 우리? 샵 지금은 새벽 2시 샵 시중 진다 딱 봐도 누가 봐도 어딜 봐도 대표님 얘기예요 술 먹고 한 얘기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호들갑들이지? 재결합하는 거냐고 연락이 오니까 재결합은 무슨 예전에도 그러신 적 있잖아요 그 신영웅 선수 사귀실 때였나? 아니 아이돌 걔 원지훈 사귀실 때 결별 재결합 결별 난리 난리 그런 난리도 없었지 없었어 없었어 그만! 어찌 됐건 1위든 1위든 거죠? 아... 아... 야! 어! 택시 할 전부터 배 아프다며 택시 타야 될 거 아니야! 남자 만나러 남자 선간다던 말이 뒷말은 아니었고 그냥 뭐 잠깐씩 스쳐 지나간 그런 남자들이에요 아... 그런 거요? 음... 그렇다니까 나도 스쳐 지나가는 중이야? 벌써 지나갔으면 말해주고 어머... 우리 혁이... 질투예요? 아니고... 어찌워크와 남다른 3번 팀 아... 오리난리야! 아... 쪼리! 단계 한번 외쳐볼까요? 사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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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었으면 좋겠다! 사귀어라! 오빠! 오빠? 어떤 년이야? 어? 신의사귀 친애하는 고문영 작가님 달콤한 사탕에 개미가 꼬이듯이 고독한 강태를 노리는 여인들의 주파가 시작되어 오니 속히 저희 피자집으로 강림하시옵소서 강리맛이 없어서 에이씨, 비켜, 안 비켜? 이 개미냐들 다 뒤졌어, 이씨 비켜, 이씨 하아, 그렇게... 예쁜가? 대, 되게 예뻐 어, 예쁘고, 사람이 똑똑하고 그리고 찬성이랑 되게 잘 어울려 사진 있는데 볼래? 그 사진이 정말로 예쁘면 산체스, 너는 죽는다 아, 제가 포장 박스를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이나 쌓아놨는데 벌써 배 터지게 먹었거든?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형이랑 계속 회의하는 거 아니었어? 회의가 중요해? 널 노리는 개미들이 드글드글 한다는데? 저 여우같이 생긴 거, 저거 저게 정준영 찍었다 해, 내가 손모가지를 간다 야, 그딴 척 별로 없는 내가 봐도 그러네 너 죽어, 내가 죽어 5분 안에 마무리 바람 여자? 거짓말하기는 네가 여자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아이고, 기다리게 해서 화났어? 있는데, 진짜 예쁜 여자 구찬성, 너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 나는 질투 같은 거 안 해 그냥 죽여버리지 손모가지 무사한 거 보니까 약속은 잘 지켰나 보네 어깨 진짜 넓네요 어깨 진짜 넓다 깨 그 더러운 선 치워라 얼른 복주야 누구예요? 네가 춤을 떡댄 얘 여자친구는 왜? 왜? 뭐? 끊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